1, 2, 3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덤빛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작은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동안은 외로워해야 널 끌어납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진체로였다 이 모든 맘조차 없는데 또 다른 기억은 못 못하며 나 사랑해 드리고 어찌 만약에 너를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뻗어 주겠니 덤빛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둘, 셋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진체로였다 이 모든 맘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가 너라면 허락하겠니 나 사랑해 드리고 어찌 내가 사랑해 드리고 어찌 사랑해 드리고 싶어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해줄 수 있나